강아지의 눈 진지해 너를 보고 있으면 궁금한 고양이의 눈이 돼 안강 저녁 8시 강아지와 산책을 핑계삼아 나왔던 이유도 인스타에 올려놓은 수많은 사진들은 외로움의 크기 같아 우리 지금 만나자 피곤한 하루 속에 너의 작은 웃음 되고 싶어 그래 지금 만나자 꾸미지 않아도 좋아 너의 편한 옷차림도 드레스 같은걸 나 혼자 산담보단 요리 눈안에 갈래 너 혼자만 두고 싶지 않아 너의 얘기를 듣는 게 너의 눈을 보는 게 TV보다 더 즐거워 우리 지금 만나자 피곤한 하루 속에 너의 작은 웃음 되고 싶어 그래 지금 만나자 꾸미지 않아도 좋아 너의 편한 옷차림도 드레스 같은걸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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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너와 내가 걸어왔던 오늘은 지금을 노래해 만나도